뭡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존댓말이래? 이거 뭐야? 변비냐? 똥 싼 날 안 싼 날 구분하는 거야? 이런 드럽게 시린. 너 김범이지? 그럼 내가 김범이지. 김범인지 아닌지. 만져볼래? 내가 쪼꼬레 때문에 봐준다. 더 채워놔. 야. 저... 아이, 저 싸가지. 야! 너 꼭 그렇게 해야됐어? 내가 뭘요? 너가 질문지랑 제보자 신호 넘겨줬지? 증거 있어? 네가 남의 뉴스 하는 거 보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팀장님. 이게 진짜... 야, 너 그 사업으로 피해 입은 사람 생각 안 해? 내가 너한테 정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저것도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글쎄요. 아, 나는... 양심 같은 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데 사장님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장님이 싫어한 짓을 하면 그건 양심이 있는 건가? 야, 김범이. 야, 야, 그래, 그래, 형석아. 김범이 기자 말이 맞지. 아,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사장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겠니? 아, 그놈의 월급, 월급, 월급! 내 월급 내가 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뭐? 야, 형석아 너 지금 뭐, 뭐하고... 이제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야, 이러면 너, 너 뭐 어쩌려고 그러냐? 제가 알아서 할게요.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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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 이름은 적고 가야지. 누구 사지던지 모르잖아? 이거 진짜... 아, 내가 참아야지 진짜. 잠시만. 늙어서 실버타운 가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풀고 가. 아... 이런 세상 또라이. 아,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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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석아! 아니, 이 악마 진짜. 자리였어? 야, 야. 어디서 뒤통수 칠려고 그래? 남의 뒤는 밟고 그래. 나 병만 오는 거야. 니가? 야, 입에 침이 있나 봐라 거짓말해라. 사장. 야, 놈 듣자마자 코 벌렁거리면서 뛰어가놓고. 의외를 아냐, 나. 야, 한 배 탔다잖아. 포기해라, 좀. 어? 저 친구야! 너 안 같이 치지 말고! 진짜 너 때문에 지금 나, 나! 어? 최재국 씨! 육승혁파 생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최재국 대표를 쫓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내, 내, 내 소송인데.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쫓고 있습니다. SCT의 모든 비밀을 진 최재국 대표를 이 김보미 앵커가 곧 인터뷰하겠습니다. 가잖아! 뺄으려! 아이씨! 야! 됐어! 아저씨! 아저씨! 됐어, 빨리! 아저씨! 야, 뭐하고! 야, 너 내려와! 내가 잡았어! 좀 잡아! 웃자라고 나와, 이거! 알았어, 나. 아저씨!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예, 아프지, 야. 최진국이 인터뷰 내가 할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할 거야? 내 거 훔쳐가 놓고 그냥 양심이 털났나 봐! 양심은 그게 네 할소리냐? 너 내려, 내가 먼저 탔어! 야, 내가 잡았거든, 뭔 소리야. 대신이 있니? 알림 주제에... 야, 돈 있어! 아저씨 지금 무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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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변진국 대표님 잠깐 내리시죠 뉴스격파 이형석 기자입니다 잠깐 내리세요 당신 뭐야 또 MBS 김보미 기자입니다 잠시 인터뷰 좀 하시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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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씨도 현장에 하겠습니다 최진국 대표를 쫓고 있는 MBS 김보미 앵커입니다 이거 놔 저 김보미 SSD 수신을 끝까지 파여주겠습니다 정의의 힘으로 너지 너지 내가 너 내가 널 잘리겠다고 네가 나 왕따 시키라고 시킨거지 말해봐 말해봐 야 잘린거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 말해봐 말해봐 아유 좀 그만 좀 해라 사람 죽네 사람 죽네 사람 죽어 경찰을 몰아 경찰 너 너 왜 경찰을 몰아 경찰 나무깡 나왕 아이 씨 이 이 손 Semester 용 좋다 저는 아유 내가 이 꼴을 한번 보려고 회사나왔는데 얘를 여기서 다시 보내 으음 아유 고르는 거 봐라 으으으 repeat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